청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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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도 연말 목표가 청렴이야? 하... 오케이 1분만 말할테니까 내 말 잘들어 3-4시간씩 각잡고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주의해서 딱 3초만 거짓말하지 말고 친할수록 예의지켜 식사는 놓지 베이 그러다보면 일상에서 저절로 청렴이 2 나도 모르게 2 단숨에 CPI 1위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계 반부패날 기념으로 특집을 냈어 그게 골든벨이야 12월 9일 일요일 KBS KBS1 저녁 7시 10분 본방사수 야 너도 청렴할 수 있어 미션 ση 요ㄷ 특별 우05 було 네 시